라운드 1 파이트 킹은 여러분 킹 싫어하시는 분 손 킹 상대법 팁드림 자 킹이랄 때는 적당히 변제를 해주고 노딜 기술을 가드시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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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하게 만들고 아유아 맞아줍니다 와우 오른손 아 왼손 아프다 오우 한방 한방 아아 아직 아니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진짜 보여줄게 나가지마 자 아이씨제 뭐야 구위 finishes 쩊나잘해 유쌰 그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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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으 IniWe arche 지르기 자 여기서 저는 인성 레알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체크하기 때문에 자 잘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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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니 원 투 니 자 원 투 자 중단 안맞는거 보여주고요 먼저 앉아 아 뭐야 아 어우 씨 어우 씨 헤링 좋아요 원 투 원 투 잡기 나오죠 이제 스윗스 잡기 연잡 연잡도 나올때 됐어요 자 연잡이 나오는 것만 기다립니다 필요없어 필요없어 연잡 나오면 아 앉았다 아 기상아팔잖아 미친 자 헛치면은 자 이제 거리를 벌려줍니다 킹은 견제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뒤엔 손은 좀 길기 때문에 뒤엔 손 많이 깔거든요 이 거래에서 오우 기상킥 끊어주고 어퍼 어퍼 잘 맞아요 그래서 일대기 제자리 썸머 안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양손 풀어주고 원투 쓰리 왼손 풀어주고 원 원투 쓰리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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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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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떻게알았어 슈아 아 웃기네 풀어주고요 엎어 키상키 엎어 그렇지 슈나 해주고요 끝났고요 자 이게 킹이기는 법입니다 바로 로우를 고르세요 로우 로우를 고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이게 아니고요 자 다시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자 아유 정말 똑바로 하고 아 막아주고요 좀 많이 앉아야돼 킹을 할때는 잡기 기본 잡기는 앉지 말고 풀어 여러분들이 앉아야될건 연잡입니다 연잡 조이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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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거에요? 아니면은 캐릭터를 속 속 알려달라는거에요 일대기 악마발 컷킥 컷킥 그렇죠 갔죠 개막장으로 갑니다 하이킥 하이킥 연잡 왼손 와 와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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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또 로또맨이었어 로또맨 센것밖에 안써 어 근데 어퍼 잘맞네요 해머 해머 아 앉아주고요 끝났죠 어휴 죽었네 자 다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됩니다 다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따다아 어퍼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요 버려도 돼 버려도 돼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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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죽아 안죽아 두번째 호오 양수원 풀어주고요 퍽퍽 양수원 풀어주고요 퍽퍽 와 아 쩝됐다 퍽 퍽 해머 어 아 아 아 어 잘 지키 안하냐 화이킥 하 어퍼 어퍼 오케이 어퍼 잘 맞아요 으어 아 뭐야 데드 연접 opportun 연접 때 앉으면 돼요 ㅎㅎ ine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그니까 아니 흐흐흐흐흐 아니 잠이 보세요 아직 이해 못했어요? 아아 아아 이거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보여줬어 원투 쓰리 패딩 원투 격으로 가죠 아하 하나 보고 앉는게 아니라 웨이브하면 앉는거지 웨이브하면 어 오른손 풀구요 양손 양손 풀었자고 아 풀었다고 어 시체 훼손 용서없다 일대기 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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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화나게 만들었다 나를 아니 내가 하아 아 이거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뭐야 하 하 짠점이요? 아이씨 아이씨 말거지마 자 양잡 뭐야 이 킹유저들이 이게 은근슬쩍 잣길 잘 못풀어요 킹유저분들이 킹유저분들이 이게 잣길 잘 못풀어 이상하네 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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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손 풀어주고 어퍼 오 푸다 이제 푸니까 이제 앉을거에요 오 오 오 오 오 하싹 윽 흐악 으앗 오 간다 간다 틱 itar 하하핳하핳 원, 원, 투, 질케 해주고요 오 이게 저 중단을 안 맞아주면은 연잡을 쓰고 싶어지거든 아니, 맞아주면 해머 자, 이제 연잡 타이밍 나왔어요 풀어주고요, 이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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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 안 아프고요 연잡, 왼손, 아이씨, 양잡이였네 이거, 여러분 좋은거 앞으로 굴르세요 화가 Fly 휴지 고프들 앞으로 그러면은 안 맞아요 웬만한 기술 거의 안 맞아요 신비전이 없어져요 자 다시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간다 이제 짬반 안하실겁니다 이제 횡치입니다 여기서 연잠 많이 나와요 괜찮아요 이 왼손 풀어주고요 양잠 많이 쓰겠죠 왼손 풀어주고요 양잠 많이 나와요 양잠 많이 나온다 했죠 아이씨 알면서도 자 앞으로 그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도망가죠 이제 아이씨 존나 많이다 하 하 하 자 어퍼 깔아주고요 어 그니까 킹한테 연잡을 나오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흘려 어이씨 아 막아주고요 이거 막아야되요 잘 막아야되요 어퍼 어 양손 어퍼 어려운 커버 제일 어려운 커버 아 썼다 앉을 타이밍 나왔어 갓 그렇죠 더 좋은 시절도 있었죠 있었다 해야되요 아 몰라요 저는 난 지금 제일 좋은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맞게 제일 좋았죠 원 투 니 스펠링 어이구 어 어어 아써 어 오른손 오른손 ñana Brown's 오른손 눌렀다 아 눌렀다고 아 오른손 눌렀써 땡 아니야 오른손이야 이거 어 도 오른손 맞는데 풀어주구요 터킥 needing 찍고 야 로우 하시는 분들 전 deposenünü 많이 쓰고 있어요 부수니 황량훌때 민망괄 하위킥 자 이제 횡치죠 어으 양수 아씨 오오 암양발 암양발 횡치고 앉았어 오 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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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게 돼있어 나올 수 밖에 없어 레드하고 잡기 잡기 나온다 했지 내가 잡기 나온다고 이걸 앉으라고 흐흐흫 흐흫 흐흫 아 이게 이 선생님들이 왜 가르치다가 혼자 흥분하는 지 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거였어 아 아이돈노 흐흐 잇 워스 쟷 럭기 잡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 중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? 단 간단하는 겁니다 중단이 나오면 맞아야지 중단을 맞아야 상단을 쓰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바운드 퍼퍼 아야야야 봐 이렇게 맞으라고 이렇게 맞으라고 이제 그만 맞아야죠 이제 아 풀었다고 아 진짜 씨앗 풀었다고 잡퍼 오케이 오 잠깐만요 형님 아 끝났죠 이거 내가 이겼다 클리트 아아 씨 더블 썸머 커키 왼손 풀어주고요 내가 이겼다 양손 풀어주고요 어퍼 하다 흘려주고요 뭐야 아이씨 뭐 저 혹시 저랑 디스코드하세요? 아 레이지 레이지에서는 로우드 레이지 드라이브 있다구요 어 파퍼 원투니 오케이 자 짠손 썸머는 벽으로 가겠죠 벽에서 스피니타 일대기 하단 맞고 하단 맞고 하단 맞고 아 앉아있죠 스피니타 일대기 하단 맞고 이제 앉아있으면 안돼 어 뭐야 앉으면 안돼 앉으면 안돼 아 이거 고전패턴 자 이제 원투니 가드시키고 반갑기 원투니 같이 시켜 짠발 원투니 원투 원투니 원투니 짠손 왼손 짠손 왼손 앉아 앉아 아하 오른손 아 커킥 앉아 투성킥 앉아 있어 기다려 하나 둘 아이씨 레이지 아트다 아이씨 레드레드 아아 반격기 짠발 원투 짠발 반격기 짠발 스라이딩 반격기 퍼퍼 오우 존나 빨랐다 앞으로 그르고요 아 안되네 키넬킥 해머 따당 퍼퍼 아 잘맞죠 왜케 잘맞지 악마발 삥 퐁 안하면 내가 먼저 하아 하아 너무 힘드자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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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 오른손 아 왠서지 레덥퍼 DK 아아 낚시 짠손 오 안전초구야 이런 피지컬 이게 누가 28살이라고 생각하겠어? 아 막아주고 DK 해주고요 자신being 오우 졘나바이달 group 왼발 오른발 기다려 기다렸다가 아아 실패 흐헣진짜 흠 속알발 오 alert 아이원 앉아vor 어퍼! 아... 타이밍 심심하니까 레드 한 번 쏴주고 어퍼 아야 오 카운터였는데 안 눌렀다 아오케이 자키 나올 타이밍 됐어 지금이야 왜냐 피가 없거든 역전하고 싶거든 어? 자 이게 제가 솔직히 좀 욕먹을 각오하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기 싸움을 하다가 자키 타이밍에 앉으세요 ㅎㅎㅎ 따당 안녕하세요 아 다 존나많이 딴다 진짜 아 이거는 100% 잡기야 100% 진짜 그냥 100% 잡기야 잡기밖에 할게 없어 어 어 어 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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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앞구르기하는것때문에 느린거 쓸거란 말이지 하단킥 뭐야 어핏 뭐야 피한거 같은데 근데? 아아 오오오오 원 원 투 원 원 투 못 움직이게 막아주고 원 원 투 잘 안하는 거 보여주고 이러다가 앉으면 존나 알바댐 퍼펙트 라운드 4 파이트 카운터 자 달려와서 오 벽이 몰랐으니까 이제 벽광기랑 양잡 조심하면 돼요 안 나가 안 나가 짠 쏘 악마발 악마발 벽광기랑 푸싱 조심하오 양잡 조심하오 전 어퍼 어퍼 선생님 그러니까 잡기 쓸 때 앉아서 어퍼 쓰면 이기는 거 맞죠? 혹시 선생님 시험문제 찍어서 풀면 평균 80점 정도 나오시나요? 아 이게 그 여러분 시험문제도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킹의 의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양발 때려주고요 양발 때려주고요 해머 양손 풀어주고요 양손 풀어주고요 이게 과정이 뭐냐면요 기본 잡기를 다 풀어주면은 이제 연잡은 보고 못 풀잖아요 그럼 연잡이 하고 싶단 말이야 그 때 앉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킹은 아 개열받네 이러면서 이제 커킥 지르고 막 막 중간 막 쓰고 막 이렇게 막 쓰고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띄우기 기술 잘 맞고 잣기 푸는 방법? 원투니 오케이 잣기는 어 어 자풀 핵 핵 핵 저 핵 유저입니다 양손 오케이 이렇게 앉아주고요 원 원 투 자 그릉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잡기 쓸 때는 안고 중단 쓸 때는 일어나고 워퍼 스 2 1 자 중단 안 맞았고요 답답하죠 이제? 자 방역기 오우씨 스 2 스 2 슈날 레드 레드 아니면 잡기 나는 잡기를 선택할 거 오씨 네 중단은 맞고 잡기는 안자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어요 빡졌어 밥사 어 못하고 아 쉽죠 그러면 어느새 상대방에게 강등의 불빛이 들어옵니다 양손 우와 이거 양손 좀 제가 늦게 눌렀어요 이렇게 오케이 오마발 그냥 컥킥 지르죠 킹 입장에서는 짱나면 컥킥 지르게 되거든 짱발 기상킬 오케이 여기서 연잡 왼손 오른손 오른손 아 이거 진짜 한방 한방 예 오예 운 좋았죠 안 짜증나도 지르던데 그건 어떠인가요 그건 가드가 약해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의 빈틈을 공략당한 겁니다 자 저처럼 무적의 가드 자 보세요 다 막습니다 자 다 막아요 다 다 맞아요 한 끈 차이입니다 다 맞는거랑 다 막는거랑 어 뭐야 일대기 원 원투 아파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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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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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귀를 잘 자 잡귀를 잘 보고 푸시면 됩니다 권투 끌어주고 어퍼 어 자 한 대 맞아주고 이렇게 벽에서 잡귀가 많이 나오죠 팽을 돌기가 힘드니까 벽 쪽에서 잡귀는 자주 나오고 양손 어휴 오오오오오오 앞구르기 오케! 아직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어휴 오오 짠소 같이 찍혀 짠발 아아짠발 나올 수 있었는데 어퍼 까킥 1 2 2 자 뒤 날라가기를 많이 쓰시죠 저거 한 번 나중에 노려줍니다 왼손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때려주고 스핀 3타 땅 반격기 오 왼손 양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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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네 괜찮아요 일어납시다 안 일어나야지 지금 일어나면은 지금 확정이구나 이거 아 형님 아 너무 아파요 아 씨 아 존나 아프네 좋겠다 아하 제가 말했죠 이거 노린다고 자 저도 한 방 패턴 갑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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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파파파master 자 킥은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스크로нов 투 쟈 cafe государ 스틱